마사와 죽돌이의 아우라이니 형성 만자이 브라자 자 이제 중요 인물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실까? 물론 강준만 유시민 유홍준 이외수 이천 그리고 주짐 매일? 이게 무슨 리스트야 아무 공통점도 없잖아 단지일보 부편 입장에 인터뷰한 이 책을 읽어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지 헬 조선에서 흑서로 태어나 비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들이란걸 도서 출판 생각비엔 범인은 이 안에 없다? 전국 온오프라인 서정과 단지 마켓에서 절찬 판매 중이지 왜 내가 8시 28분입니다 왜 내가 왜 내가 우리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시죠? 갑자기 무슨 얘기야 김종대 의원한테 내가 왜 미안해야 되는지 김종대 의원한테 미안하다고? 갑자기 왜? 지금 저 벙커에서 김종대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참 열감 중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될 건 알지만 전화를 했는데 일단 전화를 안 받는 건 그렇다 쳐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트위터를 하면 안 되지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쇼타쿤 토리짱 미용했다고 아 그럼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거를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청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형이 나한테 안 통하니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너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좀 해줘 할지 안 할지를 청취자 투표에 걸자 아 그런 걸 왜 투표로 걸어? 그래서 청취자들이 죽돌이 잘못했네 아니면 마서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한 건 없지 왜? 7시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 우리 퇴근 시간 6시간인데 요즘에 오전에도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저께부터 준비한다고 밤샌 사람한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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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니린이들이 또라이들이래서 아니 나 책임 전가하지마 죽돌이가 잘못했네가 이길 수도 있어 야 새롭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괜찮은데 뒤에 그 녹음이 대기 중이잖아요 아이 그래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나한테 스케줄 관리를 못한대 그러니까 새롭이가 반송해야 돼 야 뒤에 팀이 누구니 가혹거리니? 네네 걔들은 그랬대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밖에서 강연 중이신 김종대 의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강원 선생이라든지 뭔가 이런 분들이 뒤에 녹음이다 그러면 아유 저희 따위는 그냥 밤뚝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끝내죠 뭐 아이 선생님 하시죠 이래야 되는데 가혹거리야? 괜찮아 듣는 가혹거리 청자들은 얼마나 또 다음 게시판에다 욕을 하라 그래 야 시간부터 빨리 가자 네 그래서 폭탄 빨리 이런 경우를 두고 네 투표를 붙이겠습니다 아 무슨 죽돌이 잘못했네 1번 아 진짜 마사오가 잘못했네 2번 민호루가 잘못했네 3번 새롬이가 잘못했네 4번 그리고 김호준이 잘못했네 5번 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네 참 이거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아 말이야 죽돌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청취자들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야 진짜 아 진짜 사람들이 내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진짜 빨리 가 빨리 빨리 한일관계 개선의 주춧돌이 되어온 참교육 팟캐스트 아부나이니온고에 광고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02-771-7707로 전화해 내선번호 1번을 눌러주세요 딴지그룹에서 아부나이니온고에 광고를 실어드립니다 이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딴지.마스터 골이지메일.컴으로 보내주세요 골뱅이지메일.컴으로 보내주세요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온 아부나이니온고에 광고를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이제 딴지그룹에 물어보세요 자 오늘 시즌3 네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네 뭐죠? 뭐? 참 이게 신기한 게 이렇게 정말 방송하기 전에 진심으로 화가 나다가도 형이 마사오와 죽돌이에 아부나이니온고 만져 입돌하자 하면 약간 풀리는 게 있는데 그게 그래서 죽돌이 때문이야 아 그래요? 한번 따끔하게 화를 내야지 그래서 야단을 쳐야 마사오도 반성을 하지 맨날 그렇게 허허하니까 그러니까 죽돌이가 잘못한 거야 자 청취자들 투표에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런 경우를 두고 저번에 나왔죠 와가마마라고 합니다 저번에 마사오님이 아마엠보 와가마마 그게 그거지라고 이렇게 우겼는데요 요거를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면은 외쳤구나 외쳤어요 오늘 이걸로 계속 관절시킬 거예요 뒤끝 진짜 야 진짜 지난 시간에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마사오님 같이 하는 행동을 와가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은 아는데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고 싶다 이런 거는 아마엠보 이게 어리광을 부리는 건데 그 일본 마트에 가면 가끔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영화에서나 보면은 애들이 엄마 고래카떼 이러면은 어머니가 아마엠보 시나이노 이렇게 엄마 이거 사줘 이러면 아마엠보 하지마 아마엠보 짓거리 하지마 상대방의 기분은 알지만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마 라고 얘기하죠 엄마가 그렇죠 뭔가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데 마사오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는 와가마마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고 싶은 건 똑같네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멋대로 방자함 도르법슴과 응섭바지 응석꾸러기의 차이 그렇죠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 하면 에고이스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사람 그래서 아까의 예를 들어서 마사오님이 아기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아이라면 어머니한테 그러겠죠 마마 고레 카테 카테요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고레 카오 고쿠 고레 카오 나 이거 살 거야 나는 산다 이게 와가마마 그 정도 차이로 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니 이제 와이프하고 장을 보러 가요 마트에 동네 마트가 있어요 재래시장 안에 마트가 있어요 동선이 이렇게 쭉 있죠 야채 코너 저쪽 육류 코너 그리고 이쪽 라면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나가는 동선에 빵 가게가 있고 아이스크림 초창기라고 하면 웃기다 처음에는 몇 번 나도 고레 카테 이런 나 아이스크림 사줘 누가 봐 뭐 조스바 그런 거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콜릿 발린 거 뭔가 있더라 뭐 그런 거 옥동자 아니야 아니야 구구 크러스터 아니야 초콜릿 발리고 땅콩 같은 거 처발려진 거 있어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엔초 아 맞다 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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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을 사요 한 다섯 개를 사요 비비빅 이런 거 비비빅은 초콜릿지 아니요 메로나 이런 것들 해서 대충 대여섯 개를 한 번에 사요 집안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먹는데 안 사줘 이 놈의 편네가 내가 처음에 사줘 사줘 그러고 막 들어눕고 대성통곡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저도 안 사줄 것 같긴 해요 밀떼랜 밀떼랜다 뭐라 그러니 이거 카트 카트 밀고 가다가 와이프가 딴 데 뭐 카레라든지 뭐 딴 거 샴푸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혼자 쓱 지나갖고 파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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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계속 탄압을 받으니까 들고 일어나서 독립적인 행동을 취하는 자기를 개혁가 혁명가로 받고 자유인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거는 이제 네가 뒤끝이 있어가지고 아니 저번에 형이고 집어달라고 그랬어 다음에 곤나칸지 시간에 하자고 내가 그랬다고? 네 오늘의 곤나칸지는 뭡니까? 오늘의 곤나칸지는 스케베 그리고 엣치 이 차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스케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 제 기억으로는 스케베랑 헨타이랑 마사오랑 비교한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했어요 되게 다들 비슷한 의미긴 하죠 근데 오늘은? 스케베 그리고 엣치 엣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세 단어는 아마 모르실 리가 없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예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이걸 들었어 네 그건 모르잖아 네 우리 엄마가 헨따이 스케베 했지 이런 말은 어떻게 알을까 아 모릅니까? 마사오 님의 아들인데 모릅니까? 몰라요 아 예 저는 모르는데 마사오 님을 지칭하니까 딱 알았어요 야 김동성 선수의 엄마가 스케이트를 잘 탈 것이라는 뭐 김연아 선수의 엄마가 스케이트를 잘 탈 거라는 환상은 버려 아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묘하게 설득력 있네 누가 팟빵에 마사오 님은 팟캐스트계의 김흥국 같음이라고 적어놨는데 약간은 뭐 뭐 뜨거운데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동감을 했습니다 저도요 뭐 야 팟캐스트계의 손석희지 네 그건 아니다 진짜 김흥국이 되게 유재석 유재석 아니 김흥국이 딱 적당히 뭐 설명을 들어가자면 헨따이 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글자 그대로 변태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변태랑 의미가 똑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헨따이 세이오크 변태 성욕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뭐 보통 뭐 변태 성욕이라는 의미로도 쓰고 뭐 이상한 형태 그냥 보통이 아닌 상태 일 때 이 말을 씁니다 보통 뭐 취미 같은 거 할 때 낚시를 너무 엄청나게 한다 아니면은 너무 비교를 많이 모은다 이렇게 할 때도 아났다 헨따이라네 너무 집착할 때도 이런 말을 쓰긴 하죠 보통이 아닌 상태 헨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 시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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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사는 주인공 민호루상을 직접 불렀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민호루님이 오는 겁니까 네 네 출연 예정인데 자 헨따이는 변태 성욕의 줄임말인데 네 보통이 아닌 상태에도 쓴다 그랬어요 네 어 걔 나이면 민호루의 나이면 연애도 하고 네 여자랑 잠자리도 해봤은 게 일반적인데 민호루님이 몇 살이죠 스물아홉 네 근데 걔는 도떼예요 도떼 보통이 아닌 상태입니다 네 변태입니까 아 좀 애매 그걸 그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그래요 근데 너무 안 하는데에 집착한다면은 그거는 또 헨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무실에서 네 걔가 물 좀 떠와라 그러면 보통은 주방에 이렇게 걸어가서 컵을 집어가지고 물을 따라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걔는 마법을 써요 법사에요 법사 아 그래요 염력이 있습니다 염력이 있습니다 보통이 아닌 상태죠 변태입니까 그거는 애매하긴 한데 뭐 어떤 의미로는 헨따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가져온 단어는 스케베 인데요 이거는 호색한이라는 느낌이죠 뭐 실제 뜻도 호색한이라고 나오고 색을 굉장히 밝힌다는 의미인데 이성에게 이상할 정도로 호기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로 하면은 색골 그리고 마사오라고 하면은 가장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가 여자를 밝힙니까 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금시초문이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이것만 짚고 넘어가면은 또 그러니까 이제 어원을 한번 따져보려고 오늘도 어원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성덕 퇴자 나옵니다 아니요 오늘 그래서 되게 많이 줄여왔어 무슨 퇴자는 안 나와 안 나와 논문이랑 이제 책줄 중에서 압축해서 가져왔습니다 스케베 퇴자나 헨다이 퇴자는 안 나온다 이거죠 아 스케베라는 사람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원 한번 살펴보죠 뭐의 어원이에요 지금 할 거는 아 이게 애도 시대부터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이 스케베라는 말이 스케베 스케베란 말이 애도 시대부터 사용됐다 이거를 한자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케베라는 단어를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넣었다 이러면은 한자를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스케는 돌 조자가 나올 겁니다 조 그 다음에 메는 병사 병자가 나올 겁니다 병 그리고 원래는 스케베라고 쓰는데 스케베가 원단어거든요 스케베 스케베 네 음절이네요 네 그래서 애자는 지킬 위자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병위 전국에 계신 조병위씨는 오늘서부터 스케베라고 불려도 재밌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전에 조병위씨 찾으셨잖아요 똑같이 내가? 헨타이 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했어? 그 죽돌님 잠시 비오셨을 때 민호률님 오셨을 때 아니 멘트 똑같이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게시판에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조병위를? 아 진짜 이거 기억 안 나세요? 몰라 아니 형 나는 모른다 쳐도 난 내가 안 나왔으니까 이러면은 내 안에 할 수가 없어지잖아 내 안에 되게 여러 나이가 있어요 이거 했니? 했어요 이거 몇 해 전에 했어요 아니 그래 민호률가 왔을 때 그때 곧나간지에서 헨타이하고 스케베를 한 건 알아 근데 그때도 조병위 멘트가 나왔었어? 똑같이 하셨어요 진짜 어떻게 이 기억이 안 나? 되게 일관되지 않나? 야 근데 어떻게 이걸 기억 못 할 수가 있지? 형 그러면 내가 말을 말이라도 해줘야지 만약에 새롬이라도 없었으면 똑같은 말 또 할 뻔 했잖아 또 해 내가 장담하는데 니린이들 100명 중에 90명은 기억을 못 해 그러면 뭐 이왕 준비해온 거니까 그냥 추려서 해 복습을 하죠 근데 나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조병위라는 걸 했었어? 했습니다 아니 나는 스케베가 조병위라는 건 알지 그런데 그건 아시는구나 나도 스케베라는 단어는 아니까 아는데 내가 야 그럼 전국에 있는 조병위를 찾으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런 얘기 하셔서 우리 청취자분이 올려주셨어요 그래? 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다시 갈게 네 전국에 있는 조병위를 찾으면 재밌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디디니가 찾았대 네 이게 뭐야 이상해? 일단 오늘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쭉 빨리 읽어 급하게 내가 읽을까? 아니 이거는 뭐 그냥 요점만 해서 왔는데 하려고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럼 오늘은 복습을 하는 걸로 하죠 그렇죠 아마 이 방송 컨셉상 윈오르님도 스케베 엔따이 엣치가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온 것 같은데 엣지는 안 했어요 엣지는 안 했어요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어요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시즌 1인가 2에서 스케베 헨타이 엣지를 한 번 한 것 같기도 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했다 손 치더라고 했다 손 치더라도 안 했다고 우기면 돼 아 예 우리 마음이야 그러면 뭐 이왕 오늘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돼요 첫째 성덕 퇴자는 나오지 않는다 아 예 등장하지 않는다 쇼토쿠다이시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감 있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가죠 조병희 씨를 찾았어 어쨌든 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자 여기서 배라는 글자 그러니까 병사병자 지킬 위자 배라는 글자 그러니까 병희만 따로 떼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이런 뜻이 나올 거예요 옛날에 왕의 행차 때 경비를 냈던 무관 그러니까 왕의 행차를 경비 쓴 무관을 배라고 하죠 병사병자에 지킬 위자를 써서 하지만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공부를 기피하시는 분들은 막 한자를 다 찾아보니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 뜻이라기보다는 그냥 동사나 명사 같은 걸 의인화할 때 쓰는 전미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자주 놀릴 때 마사오님도 여기에 속하긴 하는데요 논베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논베 이게 스케베랑 전미어가 같죠 둘 다 스케베 논베니까 우리말에도 이 논베랑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논팽이 그건 발음만 비슷하지 비슷한 말은 아니지 미안해 아니 근데 논다지 논베 완전 익숙한데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술꾼을 그러죠 술꾼 술꾼 그러니까 여기서 논베 할 때 논은 논 마실 음자를 쓰죠 그러니까 마시다가 줄어서 논이 됐고 배는 아까 의인화 할 때 쓰는 전미어라고 했으니까 마시는 사람 그러니까 꾼이라고 보면 되죠 술꾼인 거죠 그렇죠 꾼이라고 보면 되죠 꾼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욕이랑 같은 의미로 뒤에 배가 붙어버리면 어떤 어떤 사람 마선이 말대로 하면 어떤 어떤 꾼 그렇죠 이 되는 건데 스케베라는 말을 보면 앞에 한자가 도울 조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해석하면 막 엄청나게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유사 성행이 없어 종사자라든지 그거는 전혀 상관없지 도자 그냥 도울 조자인데 좌위를 돕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한자만 보면 아까 애도 시대부터 이걸 썼다고 했죠 사실은 이 한자 5원을 더 거슬러 가면 이 스케 도울 조자가 원래 한자는 도울 조자가 아니라 스키다 스키데스 할 때 그 스키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졸호자가 되죠 계집여자와 아들자자가 붙어있는 졸호자 한자만 보면 사실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맞아 이거 저거 했어 이게 도울 조자가 아니라 조울 호자 스키다 에서 왔다고 저는 민노루가에 주장했어 그걸 이제 기억하면 어떡해 모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음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는 졸호자를 쓰다가 그 다음에 도울 조자 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키다 스키데스 이 뜻을 좋아하다 라고 배웠는데 원래 이 한자 안에도 뜻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호색이라는 뜻이 있고요 호기심이라는 뜻이 있는데 에도 시대에는 여기서 호색이라는 의미에 아까 메 라는 의미 의인하는 전묘화가 붙어서 호색한 엄청 색을 밝히는 사람 호색군 네 된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스키베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 한몫 거들어서 마치 사람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완전히 호색한 이라는 의미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 의미가 굳어진 거는 메이지 시대 말기라고 추정을 하는데 혹시 이것도 그때 했어? 뭐요? 메이지 시대 말기에 추정된 거라고 나한테 묻지마 방송을 들어봐 기억에 난리가 없잖아 마사오님이 싫어하시는 역사 얘기를 잠깐 하면 메이지 시대라는 거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혁명가 개혁가로 불리는 사카모토 류마 지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 류마 그 사람이 등장하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메이지 천왕이 통치하던 시절을 가리키는 게 메이지 시대입니다 천왕이 통치를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게베가 호색한이라는 의미로 완전히 굳은 건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단어죠 그렇죠 의미로만 따지면 100년의 전통이고 스게베라는 단어가 쓰여진 걸 따지면 애도 시대부터니까 몇백년이 된 거죠 아주 유서가 깊은 단어입니다 스게베가 우리말로 호색한 말고 순우리말 없을까? 난 문득 그게 궁금하네 스게베도 색골 색골이 순우리말인가? 색색자가 한자잖아 그 자체가 순우리말 마사오 마사오가 순우리말이니까? 권창호 권창호도 한자구나 궁금해지네 우리 니누누들 중에 이런 쪽에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겨누 겨누 한 색깔 오늘의 반성에 반영할 테니까 게시판에 떠들어 주세요 저번에 민호루님이 헨따이를 한번 짚어줬다니까 저희는 엣치랑 같이 비교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엣치라는 단어는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동영상에도 많이 나와서 엄청 많이 접해 오셨을 거예요 시즌1 때 했다 기억나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왜 기억나냐면 엣지가 어디서 나왔냐 했을 때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있을 때 유학생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때 말한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벳 H 있죠 H 알파벳 H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 자빠트려봐 자빠트려봐 눕혀봐 그러면 공짜 한자 공짜처럼 되잖아요 근데 자빠트리다는 표현 너무 저렴하다 그러면 넘어뜨려봐 와 그러면 덮쳐봐 가로로 하던데 더 괴도 이상이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공짜가 되잖아요 그게 남자가 위에서 삐져나온 거야 말로 하기가 설명이잖아 아니면 위에가 여자도 상관없지 밑에 남자애가 솟아오른 거니까 아무튼 짝대기 두 개가 뭔가 길쭉한 걸로 연결이 되잖아 그래서 이거 H를 그렇게 형상화 해서 많은 거다 지금 생각하면 별 개소리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아무튼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다 한 거네 괜찮아 어차피 어학은 반복이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반복학습 중입니다 말이 도둑네 마소님 말대로 이거는 설이 되게 많아요 일본 사람들도 이 어원을 말할 때 학자들 사이에서도 되게 많이 갈립니다 나는 이런 게 되게 웃겨 그 사람들이 H의 뜻을 알려고 몇십 년 동안 졸나 공부한 게 아닐 텐데 여러 작품도 보고 석사 박사 해서 앉아가지고 H의 어원을 막 공부하고 있고 재밌는 것 같아 되게 학자 비웃는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H의 어원이 뭐 많은데 그중에 소개해 주시죠 제일 유력한 거는 영어 H 그거 봐 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 이게 뭐 메이지 시대에서 은어로 썼다는 설이 제일 강력한데요 이게 남편을 의미하는 영어 husband 마소 형 영어 좋아하니까 husband husband 거기서 husband 이 이니셜 H를 여학생들이 성적인 의미로 사용하다가 남편을 네 이 남편을 의미하는 영어 husband 이 이니셜 에서 따왔다는 게 제일 유력한 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왜 음란해 허즈밴드가 왜 음란해 연결이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허즈밴드의 이니셜을 H 여기서 그냥 따와서 여학생들이 깨르르 거리면서 성적인 의미로 HH 이라면서 그걸 썼다고 하는데요 H라고 하죠 지금 마사오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H를 H로 발음 안 하고 엣지라고 발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H라고 발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엣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H를 보면 이런 게 그냥 바로 생각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스케베 도 그렇고 엣지 도 그렇고 이게 야한 성질 야한 행위를 가리키는 느낌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마사오 형이 혼자 방 안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를 새롬이가 우연히 봤어요 그러면 새롬이가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할 때 오빠 변태라고 오빠 되게 이상하다고 할 때 니싹 스케베다네 니싹 엣지다네 라고 하면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어디서 차이점을 줄 수 있냐 이거는 마사오님 전문분야 이기도 한데요 엣지는 언젠가부터 엣지스루 라는 말로 많이 통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엣지나 것도 하면 그냥 야한 거 이거란 말이에요 뭐 엣지나 하나씩 야한 대화라든지 엣지나 모노 같다리 하면 야한 이야기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스케베는 이제 포색한 밝히는 뭐 이런 건데 엣지라는 말이 그냥 그 자체로 섹스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언젠가부터 일본에서는 엣지가 섹스와 동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그냥 야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도 많이 혼용해서 쓰죠 네 그런데 여자들이 엣지나 하나씩 지금 무슨 말하고 있어 야한 이야기 찢는 애 어 미친냐인데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럴 때 엣지나 하나씩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너 그 남자랑 엣지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엣지시다 응 그렇게 그냥 바로 섹스하고 동의어로 쓰는 경향도 많죠 그래서 만약에 엣지라면 엣지다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진짜 더럽다 뭐해 그냥 그냥 뉘앙스가 그래 진국이네 야 60년 전통의 사골 그걸 보는 느낌 엣지다나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스케베 의 어원은 제일 처음의 어원으로 돌아가면 좋아할 호자에 매라는 의이나 하는 점녀가 붙어서 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어원이고요 화가 아닙니까 네 색을 좋아하는 아 구색이라고 이 색은 다르지 누구지 시비를 걸면 어떻게 말해 누구지 미 만에인가 만에 맞아요 빛의 화가 네 모네 모네 네 모네 만에 둘 다 있어요 이름이 시발 미네는 없니 어딘가에 있겠죠 문에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빛의 화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어디 전시회를 하는데 무슨 인상파 후기 러블러블러블러 하면서 빛의 화가 그랬었어요 색을 사랑한 고흐 스케베어 밑도 끝도 없는 시비를 걸고 있어 화가들한테 사과하세요 근데 참고로 제가 이런 거 할 때 예전보다 마서원님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는 이유가 트위터에서 제가 마서원님을 이렇게 놀리려고 옆에 차를 타고 하다가 바로 트위터를 했습니다 마서원님이 클래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무식하다 와 와 그때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디 가려고 차를 탔는데 제가 요즘 93.1 KBS 클래식 라디오 채널을 듣습니다 고정해놨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으면 KBS 클래식 라디오가 나오죠 근데 차에 딱 타고 시동을 걸었는데 클래식이 딱 흘러나왔죠 그래서 내가 우리 죽돌군한테 그랬죠 나 요즘 클래식 듣는다 제가 웃었습니다 클래식이라고 아니? 니가 클래식을 아니? 새끼야 클래식 베토벤 바흐 슈바이처 그랬죠 그래서 저는 슈바이처에서 빵 터졌는데 네가 형 슈바이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금 슈바이처라 그랬니? 슈베르트 하여튼 니가 클래식을 알아? 그랬죠 그래서 내가 형 근데 슈베르트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라니까 아 그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린다고 해서 그거를 또 그새 뭘 조용히 하길래 보니까 휴대폰으로 꼼지락 꼼지락 하고 있어 트위트 했었더만 그래서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슈바이처가 클래식의 조회가 깊더군요 정말 지휘도 하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슈바이처 하면 보통 의사라고만 알지 클래식의 나름 조회가 깊다는 걸 선생님 너 알았니? 모르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무식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렇죠 야 슈바이처가 클래식으로 얼마나 유명한데 그 슈바이처 무시하냐고 마사오가 똑똑하다 이래서 호되게 반격을 당한 뒤로는 아 마사오님이 미래는 있니? 니네는 있니? 말할 때 아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래서 요즘은 좀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슈바이처는 의사 그것도 이제 나누는 오지에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의사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클래식 쪽에도 굉장히 대가이고 조회가 깊은 클래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래 알던 사람처럼 말하고 있어 몰랐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시고요 정말 같이 있으면 무식이 물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죽돌이가 곧 나간지 엣지 정리는 해야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스케베어는 조할호자의 베 라는 의이나 하는 전미어 노베 같이 뭐뭐 하는 사람 뭐뭐꾼 라는 전미어가 붙어서 색을 좋아하는 사람 호색한 이라는 게 어원이고요 엣지의 어원은 가장 유력한 것은 헨따이가 어원입니다 다만 엣지에는 잠깐만 그 우리나라에 물의 배 이런 것처럼 우리 모리배 모리배 이런 것처럼 배자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스케베 할 때 배도 그런 배라고 연상을 하면 쉽겠네 그러게요 갑자기 그 한자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내가 말도 안 되라고 이제는 말하기가 참 곤란해져요 뭐 오도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궁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꺼내는 게 좀 버거워서 그렇지 지식의 궁전은 굉장히 넓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거는 엣지라는 단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성행이 그 자체를 가르치는 뜻이 있다고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티라미스 중에 아까 공부질문 중에 와가마마 아마엠보도 있었고요 다행히 공부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요? 네 무서운 야생곰 처음 등장하시는 분 같아요 일본 야동을 시청각 자료로 공부하다가 내가 여자 파트를 할 테니까 끝나면 네가 거칠지만 차분하게 농락하는 목소리로 나니담해를 해주세요 갑니다 땀해 땀해 미안하다 형이 이거는 이번에는 형이 여자 같지 않다 그래? 네 감정이입이 안 든다는 거죠 감정이입이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렇게 형이 좀 더 좀 더 이렇게 그것처럼 해줘 전문가답게 제가 하면 조금 너무 그러니까 와사부님이 조금만 높여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땀해 땀해 야다 야다 나니담해 거칠지만 차분하게 농락하는 목소리예요? 나니담해 나니담해 아닌데? 농락하는 건 아닌데? 거칠지만 나니담해 차분하게 나니담해 농락하는 목소리 나니담해 나니담해 그러니까 봐봐 하나씩 하자고 거칠지만 나니담해 차분하게 나니담해 농락하는 나니담해 나니담해 마사오지상의 취지대로 야구 동영상의 대화를 점차 이해해가는 재미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요즘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나니담해 이거는 사실 둘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한국이랑 마찬가지로 문맥이나 따라서 말할 때는 조사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동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추측을 해보자면 나니담해에서 줄인 것 같아요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죠 왜 안 돼 난데 나제가 아니라 나니담해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나니담해 야다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서 나니담해 네 그런 거죠 굳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는 나니담해는 뭐가 안 돼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감정을 살리기가 힘드네요 아니 아주 훌륭했어요 아까 한 거 잘른 다음에 한 세 번만 반복해 아주 훌륭했습니다 한 3년어치 놀릴 거리가 생겼어요 우와 알겠습니다 이거를 뭐 마사오님 말투라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나니가 담애나노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습니다 공부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어쨌든 좋네요 보다가 체육 동영상을 보다가 그냥 땀만 빼고 물만 빼지 말고 물 저렴 물만 빼고 공부하는 어? 저 단어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그걸 보고 어떤 맥락을 알아내서 그 작품에 더욱 모이립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항상 신경 쓰는 그런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뭐 이렇게 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경우도 있긴 있죠 사람들 보면은 마사오님 같은 경우는 AV를 보다가 일본어에 빠졌듯이 보통 이게 야설이라고 하죠 일본의 그런 여자분들 중에서는 제 지인이나 과 후배나 동기들 보면은 그런 거를 보다가 원서를 읽고 싶어서 비애물이라든지 그걸 알고 싶어서 거의 막 한자 천재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주인은 참 아니 그 과가 그러니까 그렇지 알겠습니다 자 폭탄 안 터졌네? 아직 5분 정도 남았는데 아 그러면은 이것도 할까요? 이거 시간이 모자랄까봐 못했는데 일본 욕탕 문화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조금 긴데 다음에 해 뭐 뒤에 두고 기다린다며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헨타이와 스케베와 헨타이는 안 했구나 스케베와 엣지의 차이 헨타이도 살짝 지고 넘어긴 했죠 오늘은 반복 학습이었습니다 네 했고요 그 다음에 나니다메 나니가다메 네 그리고 나니다메 아까 그전에 다메다메 야다 한 번만 더 해줘요 아 그럼 괜찮았어 아니야 그건 그냥 반복해서 아 그래 괜찮았어 3년치를 하나 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난 잘 모르겠는데 자 오늘 그거 하나 건진 거 네 오늘 마지막으로 네 성덕태자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뭐죠? 다음 시간은 가장 기다리는 시간 니임입니다 이런 니임이? 네 스토리가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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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